자, 우리 전국의 사랑스러운 물리학 선택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최근 들어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해지고 그러더니 또 슬슬 무더위가 좀 밀려오는 듯하죠. 여러분들 미리 지치면 안 됩니다. 페이스 관리, 보폭, 속도 관리 잘 하셔서 11월까지 차근차근 잘 밟아나가면서 그 성취감을 폭발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6평 앞에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대신 또 한편도 분주하게 또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때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기출과 수특을 이걸 잘 결합을 해서 역학 같은 킬러 정복이라는 그런 강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터에 그래 지금 이 시기에 좀 마음은 좀 조급한데 뭔가를 확실하게 효과 있게 야물딱지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길게는 못하고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통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출과 수트. 여러분 기출이라는 이 수능에서 이 기출의 과정을 하나의 문제풀이한 과정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출은요. 수능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기출 문제 푼다고 풀었는데 또 문항이 또 출제되고 나면 6평이나 9평을 치르고 나면 기출 문제 뻔히 있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전에서는 실력 발휘가 되지 않죠. 거기다가 또 수특 같은 경우도 그래 수특 또 후방에는 수능완성 여기 연계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체감을 못해요. 근데 또 한편 그 문제가 그 문제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어디서 발사하는 거냐면 그저 한 과정에 한 번 밟고 지나가는 그냥 문제 풀고 답내는 이런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결국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절대 기출이라든가 수특 수화는요. 곱씹어보고 그 문항 속에 있는 설정 제가 오늘 운동역학을 중심으로 주제를 6개 잡아서 말씀드릴 텐데 이 운동역학이야말로 그 안에 물리량들의 설정들의 연결이 오밀딱 조밀딱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운동역학은요. 어떤 풀이의 루트가 정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는 이렇게 풀고.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 실장 가서. 이유는 이게 운동역학의 컨셉이랄까요? 성격이랄까요? 그 설정의 루트는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 형태의 풀이법을 만들어 놓으니 이미 이제 풀려져 있는 또 기출되어 있는 문항을 풀 때는 되는 듯 하다가 실전만 가면 새로운 문제 보듯이 보이게 되죠. 살짝 설정의 순서만 위치만 바꿔놔도 우리의 문제점 발생하는 것. 우리가 지금부터는 현명하게 하자. 그래야 11월 만점이 내가 됩니다. 자 우선 뭐 많은 내용을 하고 싶지만 길게는 못하고 짧게라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소개하는 그런 상황을 드리고 제가 기출은 여러분들 같이 기출 사전에 타고 업이라는 기타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같이 강좌를 듣지 않았다면 기출문제집은 갖고 계실 테니까 몇 년 몇 월 몇 평 이런 출처를 밝히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할 기회가 없었죠. 현장에서는 수특에 대한 어떤 해체 수특 해체라고 해서 그 배부도 하고 자료도 함께 나누는데 현장에서 배부 했던 교재의 일부를 제가 수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언급되는 부분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자세하게는 문제풀이를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제 밝기는 우리가 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앞으로 그냥 뒤로 갔느냐. 그럼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그런데 이 속도가 변했다면 가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가속도가 다른 것과의 연관성에 뭐가 있느냐. 진량. 그럼 가속도의 원인이 뭐냐. 힘. 모든 물체 운동은 알짜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알짜임의 두 가지 효과. 하나가 시간적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SMBT라는 것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도 등속도 운동으로 심플하게 보는 버릇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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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력학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식 주절 주절 쓰면 제 시간 내에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심플한 것은 바로 기본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SMBT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바로 평균속도. 절반값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때 갖추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평균속도는 중간시각의 순간속도이기도 하답니다. 이러면서 바로 가속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것이 작년에 2, 3 수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평균속도를 그 건더기를 줘요. 이런 시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평균속도 알려주고 그 평균속도와 중간시각의 순간속이기에 그 이전과 이후에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화량은 같다. 그래서 처음속도와 나중속도 이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제 이 알짜임의 공간이치호가 이것이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은 델타이케다. 일운동에너지 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신 분들은 그리스마스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주제 쭉 얘기하기 전에 이거 밝혀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마스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이 공간이 초과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제곱의 차. 제곱의 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왜? 2분을 mv 나중속제곱 빼기 처음속제곱. 그래서 결국 작년 2, 3 수능의 마무리에서는 제곱의 차로 결국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서로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가속도 운동도 등속도 운동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라는 것이고 특히 자동차 두 대가 수평면에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비교하든 이런 같은 빗면에 물체 둘의 운동이 나와있든 할 때 둘이 가속도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속도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현명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두 물체의 운동이 있는데 둘의 가속도가 같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보셔야 돼요. 시각이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이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잘 여기다 접목시켜야 됩니다. 시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어떤 흐름에서의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순간, T일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시간이라는 것은 흐름의 양, 시각과 시각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델타 T라고 한다면 이것은 T일 때 이렇게 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속도와 같을 때, 시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랑 어떻다? 같다. 지금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념과 문제는 똑같은 거라고요. 개의 해제 라고요. 지금 이 개념이라는 이 상황이 문제예요. 개의 해제예요. 이것을 써먹으라는 겁니다. 문제의 두 물체의 운동이 나오면 같은 시간 동안에 둘의 속도 변화는 똑같다. 그 다음 이건 시간에 관한 얘기를 했죠. 이제 시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시각이건 어느 순간이건 어느 순간이건 어느 순간이건 어느 순간이건 속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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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즉 P가 Q를 보든 Q가 P를 보든 무슨 운동으로 보인다? 등속도 운동으로 보인다. 역시 이 상황에서도 등속도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문항 자체를. 특히 지금 이것은 운동력학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살짝 옆에 있는 이웃이지만 이웃된 개념이지만 교과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름이 시각과 시간결 이게 바로 이번 올해 발가된 수특에서의 특상 단원에서 매우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짧게라도 한번 이런 서통의 기회를 가질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휴가 있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특상에서도 우리는 지금 보통 시간의 흐름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상에서 무려 다섯 문항씩이나 바로 시각에 관한 얘기를 건드려요. 이것이 또 겉보기로는 물론 문항에는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우리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의 동기화 뭐 이런 말이 이런 그 내용이 포함되는데 문항에는 동기화라는 말 안 씁니다. 하지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제시된 도로 시각의 눈금을 시계의 눈금을 한 시각을 똑같이 0으로 맞춰놓고 쉽게 해서 0점 조준해 놓고 그리고 시간 측정을 A, B가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각과 시간에서 구별하는 이러한 인식은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무려 다섯 문항씩이나 준비되어 있고 이번 수특의 특상이 조금 미쳤다 그럴까요?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올 게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 일단 가수도 같다 그러면 등속도로 풀어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대로 눈에 보인 대로 가는 거예요. 속도 분단형이 똑같다를 이용하는 그 상황의 설정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또 아니면 둘의 속도 차는 항상 일정해서 등속도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출 중에 두 개를 2, 2, 0, 9편과 2, 3 수능을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다시 한번 준비하기 바랍니다. 조금 선생님과 같이 나누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기타업의 볼륨 2에 같이 하신 분들은 8번, 9번에 문제가 배치되어 있고 이것 말고도 인근에 있는 문항들 상대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특의 E, 6, P의 1, 0번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문항 상당히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항이 사실은 2, 1 수능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연도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2, 1 수능인가 2, 2 수능에 있는데 그 문제 풀이법을 외우고 들어가면 풀이법을 인식하고 들어가면 막혀요. 네 살짝 어떤 상황을 틀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수특 26-1경문도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런 수특 문항에 대한 풀이를 좀 올려드린다는 게 첨부로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절주절 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짧게 주어진 물리량 간의 연결. 이게 물리학의 컨셉이에요. 그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능 물리학의 준비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수능 물리학의 실력자와 수능 물리학의 노예의 차이점. 수능 물리학의 실력자는 묻기 전에 먼저 끄집어냅니다. 읽으면서 그때그때 줍줍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물리학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야 뿌린대로 거두어내는 겁니다. 뭐 물어보는 것을 확인하고 주어진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러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사고도 막힌답니다. 그리고 수능 물리학의 노예는요.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항상 능동적으로 먼저 물리량을 연결해 나가는 것. 이게 문항 앞에서 바로 필요한 자세랍니다. 아 이건 어떻게 풀지? 그렇게 가면 안 돼. 주어진 물리량의 설정부터 연결해 나가는 거랍니다. 자 이게 등가스돈동 주제고요. 자 주제 2. 이 주제입니다. 역학기회변화라는 건데 특히 이 부분들을 워낙 이제 문제가 어떤 형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이 끊어지는 유형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 하셨는데 맞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거 외에도 모두 한 번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변화. 역학기회변화. 제가 그러죠?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기회만도 못한 물리란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 볼륨 2의 22년 3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실 끊어요. 하지만 실 끊는 유형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 7년 10월 제가 기타업하면서 All this but good is 말씀드리죠. 10년 전 15년 문제가 나오는데 재구성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에게는 신유형처럼 기대하세요. 뒷부분 진행할 때 제가 예전의 문항에서 예상 문제를 꺼내 드릴게요. 그래서 이 1, 7년 10월 학평 이 문항 같은 경우는 타고난 문항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 가본 상황에서 이 외력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결국 가, 나 같이 하신 분들 알죠. 무슨 관계? 상관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때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우리 이과죠. 사실 수학에서 연립방향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수학에서는 수끼리 관계를 얘기하지만 물리학에서는 물리량끼리의 관계를 이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연립방향식보다 쉬운 겁니다. 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물리량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나열하면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에서 나로 되면서 어떤 기회에서의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심티라는 외력 하나가 추가화되는 변화가 발생했죠. 그래서 발문에 주어진 어떤 가하수도 상황에 변화를 초래했다. 그 가하수도의 변화가 어디서 기인한 거냐. 이 힘에서 기인한 것이다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또 이 22년 3월 문항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실이 끊긴다. 걔가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의 속력을 알려주는 것은요. 시 만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 만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C가 포함되어 있는 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처음에는 손모가지 끊고 A, B, C의 한 기의 한 덩어리였다가 그리고 이제 P, C를 끊어요. 그렇다면 기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준비하면서 나와야 돼요. 뭐 많이 글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는 A, B, C 한 기의 한 덩어리. 그 다음 이게 끊었을 때는 여기는 B, C 한 기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Q 끊어서 여기는 C만의 기의 이게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C가 속해 있는 C가 속해 있는 그 기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카스토를 주었으니 결국 외력에 의한 알자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알자임에 의한 외력을 또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2, 3 수능이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의 뼈대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때 C의 중력의 빈면서문 이게 이제 C의 알자임이에요. 이 알자임과 이 A, B, C의 한 덩어리의 알자임이 같다라고 눈치를 채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자임이 같다. 뭐가 이제 준비되겠습니까? 가속도가 준비되고 그리고 라지임이라는 것이 거기서 질량이 준비가 나와서 아, 속도 변화 어떻다라고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항들은요. 그 설정을 곱씹어야지 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걸로 한 번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랍니다. 자, 그리고요. 기회 변화를 얘기할 때 실 끝난 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특 같은 경우는요. 수특 20페이지 20번 28P 14번 30P L8번 아, 특히 이 부분 이건 제가 이 문항에서의 연계를 시켜서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바꿔서 재구성되느냐 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문항들은요. 실 끊는 것이 아니에요. 식상하잖아. 바로 이 A, B, A, C에서 질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질량을 바꾸는 기회의 변화예요. 전체 기회의 질량이 변화가 발생하면서 알짠 변화가 발생하겠죠. 또 28P 14번 같은 경우는 힘에 대한 방향을 바꿔줘요. 이렇게 기회의 변화에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역시 가, 나 무슨 관계? 상관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서 물리랑들의 비교를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0P 18번 같은 경우는 저 이거 아주 문항 만들었는데 거의 뭐 이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예상문제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가 P가 끊어진 경우 Q가 끊어지고 여기서 B의 성적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B만의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가 끊어지는 경우 그럼 어때? B, C 계예요. 그런데 Q가 끊어지는 경우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A, B 계예요. 그래서 A, B 계와 B, C B, C 계의 둘에 대한 상관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정보로서 지금 B가 속해 어때요? B가 공통으로 속해 있죠. 그래서 B의 정보를 준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B, C 계와 A, B 계의 P가 끊어지는 경우냐 Q가 끊어지는 경우냐 차질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택의 문항으로도 출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록이라든가 또 자기장의 중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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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우의 수는 4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닌 건 금방금방 젖혀져요. 중첩 자기장은 마찬가지예요. 올라오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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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올라오고 경우는 있겠지만 아닌 것들은 금방 젖혀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려서 이걸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가 끊어진 경우와 Q가 끊어진 경우 그것을 찾아라 아니면 순서대로 얘기를 해서 P가 먼저 끊어졌느냐 Q가 먼저 끊어졌느냐 이렇게 찾아내게끔 이것을 찾게끔 하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강에서 시즌2에서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특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첨부로 좀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충돌 파트 3주제입니다. 그래요. 우리 충돌할 때 그래 운동은 보죠. 각기의 각기의 운동의 변화는 크기는 똑같아. 서로 간에 이유는 작용만 작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애를 먹일 때 우선 물리량들이 연결 이게 이제 물리화의 컨셉이라고 했었죠. 설정들이 제시되는 것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설정은 간단한데 우리가 과정을 거쳐나갈 때 복합적으로 설정들을 연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를 하는 것 충돌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난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연속 충돌 그래서 과당과당 한 번 충돌한 게 아니라 연속적인 충돌 요건 조금 이제 우리가 끈기화 필요하지만 물론 짧게 짧게 써야지 주절주절 운동화 보존식 그거 다 써가서는 절대 제대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진행하면서 생각이 일목요일하고 집중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특히 주어진 설정에서 상대속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거리가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P와 B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오면 읊어요. A가 B를 보니까 얼마로 보인된다. 그리고 간편하게 간단하게 진행하셔야 돼요. 뭐 거기서 상대속도식 못배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누가 누굴 봤더니 A가 B를 봤더니 얼마로 보이더라. 그럼 나보다 속도가 얼마 더 커.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거예요. 이것이 22년 구평 작년에 구평문항에 13번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지뢰밭이 시작됐죠. 시간의 지뢰밭. 왜? 하다가 빵 막혀. 어 B의 정보에서 막혀버려요. 그리고 왜 B의 정보에서 막혔느냐. 이 문제의 핵심 뼈대는요. 바로 이거예요. 전체계의 운동량의 합. 그래서 수업할 때 그런 얘기하죠. 밑져야 본전이에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전체계의 운동량을 꺼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시력을 기억하시고 결국 전체계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다? 2P다.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부호까지 플러스 2P다.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B의 정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를 얘기를 하고 여기 또 어때요?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자 무엇무엇 충돌이 있었는가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 2, 3수능 이거 조금 주목한 설정 주목한 설정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A, B A 물체 안에서 B가 뒤에 부딪히고 앞에 부딪히고 이런 소재에 대한 특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의 충돌에 있어서 꽝꽝 두 번의 충돌에 있어서 전체의 운동량에 관해서 어 뚫고 가라 라는 문항이 바로 이 문항이랍니다. 이것도 수능의 기출이지만 다시 한번 준비할 부분 중에 하나랍니다. 곱씹으세요. 이 설정을 그리고 자꾸 스스로가 도모하세요. 짧게 짧게 가는 그런 상황으로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설정에서는요 운동의 에너지의 설정 그러니까 충돌에 상당히 많은 그 물리량들이 모입니다. 그 S&MVT 당연하게 이런 위치배라든가 이런 시간의 관련성이 바로 S&MVT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특히 운동량의 설정이 제시되는 문항 자 이것은 제가 올해에 예상되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형태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음 21년 10월 학평 여러분 10월 학평 최근에는 무시하면 절대 학평 문항들은 무시하면 안됩니다. 기타업에서 볼륨2를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볼륨2에서는 최근에 이상 2년간의 학평까지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학평의 신선함 학평의 신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학평 이거 예상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이 문항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설정 운동량만 제시하고 발문에서도 뭐가 뭐에 운동량이 몇 배다 이것만 제시한답니다. 그것으로서 가는 상황인데 워낙 진량과 속도와 이런 설정을 먼저 제시받은 문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당황하죠.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트 41P01번이 바로 이런 운동량으로 제시가 돼서 상당히 문항을 깔끔하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문항은 좋은데 뒤에 해설편으로 그렇게 가면 제시간대에 또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문항은 바로 운동량의 설정으로 바로 직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또 하나가 E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운동량 변화량 뭐 A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내용은 알아요. A가 받은 알짜임의 알짜임의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물론 크기를 따지면서 절대과 크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알짜임 항상 명심해요. 모든 물체 운동은 알짜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B같은 경우가 뭐 B가 A, B가 함께 달려가다가 C랑 꽝 부딪힌다. 그럼 B는 C로부터 마이너스 방의 힘을 받지만 그것만이 B의 운동량 변화량을 지배하는 건 아니죠. 바로 A로부터 달려가서 함께 가지만 C랑 부딪히면서 A로부터 힘을 받아요. 그래서 B가 받은 운동량 B의 운동량 변화량은 A로부터 보태기 C로부터 그 합의 알짜임의 충격량 값이 운동량 변화량이 된다는 거. 요문량도 주목할 부분 중 하나랍니다. 속뜻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로 끝나면 별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의 천분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하는 역학제는 관계죠. 이 역학제의 보존과 비보존인데요. 우선 보존 관계 얘기할 때 자 19년 9평 문제 이거예요. 저 이거 예상가입니다. 이게 어떤 문항이냐 A와 B의 질량이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왜? 없어도 되니까 오히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간편해 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높이에서 M짜리 2M짜리가 같은 높이 정지해서 낙하해. 자연 낙하해. 그럼 도다속력 어떻죠? 질량 다르더라도 도다속력 같죠. 왜? 이것을 단지 운동상태는 질량과 상관없어.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깍스 깍스 각각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간단한 상황만 얘기를 한다면 Mg 델타 H는 2분의 1MV 제곱의 차 이거야. 제곱의 차 이겁니다. 처음서에 꼭 제로한 부분은 없습니다. 잊지마. 제곱의 차 팔로미 제곱의 차 자꾸 해보세요. 써먹어보는 겁니다. 이때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이 연직 높이하고 제곱의 차가 서로의 관련성을 이루고 있죠. 즉 이럴 때 질량은 질량은 이러한 도달 속력이나 이런 부분에 독립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랑 상관있는 게 아니랍니다. 각각의 보존에 의해서 진행을 하여라라는 아주 절묘한 문항이랍니다. 자, 이 문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 9평 문항이랍니다. 자, 그리고 20년 9평 문항인데요. 자, 일단 1초도 원반의 모션 얘기를 하는 거죠. 탄성체가 있네요. 여러분, 탄성체의 물체가 묶여있을 때는 딱 한 가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평형점을 찾아라. 평형점을 찾아라. 알자임이 얼마? 제로니치. 바로 평형점에서 최대의 속력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알자임 크기는 양쪽 끝에서 최대라는 겁니다. 물론 용실은 묶여있을 때요. 그래서 뭐 순간 정지했다. 알자임 제로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이 평형점에서 최대 속력을 이룬다는 그 위치를 찾는 것이고 아까 이 부분에서 알자임 한 일을 델타익키라 했는데 용설이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 알자임이 한 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바로 직행하셔야지 이거 뭐 역할을 하는지 보존하면서 2분의 Kx제곱 더하기 Mgh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바로 알자임 평균 알자임 한 일의 델타익키다. 이 부분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상황도 예상되는 부분 중 하나랍니다. 206 구평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요. 이 인형 구평 문제 이 문항은 작년에 구평에서 20번으로 왔던 문항인데 상당히 많은 걸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문항 하나가 이따 얘기하게 될 2, 3 수능으로 전파가 됐는가 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전파될 부분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에 주어진 게 일단 이거예요. 뭐 여기 부분에서 운동에너지와 여기 도달했을 때 A의 운동에너지가 몇 배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줘요. 설정으로 그럼 운동에너지를 왜 줬느냐 바로 역한에너지 관계를 따질 줄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빗면에서 이 물체의 중요한 빗면성 빗면 길이 빗면 성분 그렇다면 이 FS는 바로 뭐다? MGH다. 볼 거 없어. FS는 MGH다. FS는 MGH다. 이거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항에서 이 실이 끊기고 나서 가속도 어떻다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A의 끊기고 나서의 중력의 빗면 성분의 R자입니다. 를 얘기를 하면서 FS는 MGH다. 라는 것을 연결해서 바로 이 높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빗면 길이는 이제 한 덩어리 운동할 때 같은 길이 운동하겠지만 끊겨요. 여기 와서 얘기가 더 길기 때문에 이때 높이차의 품이 발생합니다. 이 높이차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FS는 MGH다. 여기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때 역학에너지를 논하라는 거죠. 운동에너지 정보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 구한 중력의 빗면 성분과 이 빗면 길이의 곱 그래서 A, B의 한 덩어리의 중력 퍼텐셜 변화량이 역학 보증 구간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다. 를 얘기하면서 온도의 값을 안에서 비교를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B가 끊겨서 단독으로 이동하는 곳이니까 또 여기까지 거리도 이 높이비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결국 이 운동의 지와 끊기고 나서 A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역학 보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수특의 58P03 같은 경우는 이 문항 좀 볼만합니다. 그래서 짧게 가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자, 우리 이러한 빗면 상황에서의 마찰이 포함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진행될 때 꼭 마찰이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운동과 반대방 힘 F 이렇게 설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 볼륨왕 같은 경우는 얼디스 바꾸디스라고 그런 문항들을 많이 봤죠. 역학이라는 마지막 편에서 그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동 쪽으로 힘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나 탄성력이 아닌 다른 힘이 운동 쪽으로 일을 하면 그것은 무조건 역학 에너지 증가합니다. 중력이나 탄성력이 아닌 다른 힘 비보전 역을 하는 거야. 실의 힘이라든가 마찰 역이라든가 열을 가주는 힘이라든가 이러한 비보전 역이 운동과 반대로 일을 하면 무조건 역학 에너지는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습 꼭 좀 해두세요. 지금 내려옵니다. 찍기찍기찍기찍기 도착합니다. 그럼 여기서 날라갔네.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 왜 필요하냐. 화사표 쪽 보세요. 연습하세요. 이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는 날라간 값과 남아있는 값의 합이다. 또 올라가는 상황. 올라갑니다. 찍기찍기찍기 올라갔어요. 날라갔네. 또 이 화사표 쪽을 보세요. 이게 처음의 역학 에너지 값이었는데 이게 결국 이거 날라가고 날라간 값 남은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중력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딱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물리량이 연결이에요. 두 합을 더하면 처음 값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처음의 값에서 둘을 더하면 뭐가 돼? 당연히 처음 값이 되는 거죠. 둘을 더하면 날라간 것과 남은 값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데 우리는 문제에서 안 보이는 이유가 물리량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사월학평 이문항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빼어난 수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2D고 D예요. 그러니까 여기 탄성포텐이지 뭐가 뭐해 몇 배 할 때 식정기하고 길게 하지마. 아니 이거 왜 나왔는데 탄성포텐이 4배라는 거죠. 여기 2형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올라가면서 찍기찍기찍기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이거예요. 또 내려오면서 찍기찍기찍기 쭉 날라갔네 또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다시 역학보존 해서 나타났는데 결국 어때요? 이 여정 중에 얼마가 날라가 3 2 0이 날라간 거죠. 그러면 문제 또 발문해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날라가는 값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3 2 0을 똑같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건 2분의 3 2 0이고 이건 얼마다? 2분의 3 2 0이 날라갔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에 남은 값은 얼마 남겠습니까? 2분의 8에서 2분의 8에서 2분의 5가 남겠죠. 이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걸 준 거예요. 올라가면서 퍼텐 아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이 마찰을 위해서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이 위치에 퍼텐 중력 퍼텐 증가량의 제가 수치는 다 기억 못하겠네요. 몇 배다라고 줘요. 몇 배다라고 줍니다. 바로 그걸 써먹으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습이 돼 있어야지. 이런 연습이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올라가는 상황이죠. 어때요? 이 높이만큼 아니 마찰이 없어도 올라갈 때 중력 퍼텐 증가만큼 운동에너지가 감소하게 돼 있어. 감소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감소해. 그러니까 6살까지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 감소라는 것은 날라간 값과 중력 퍼텐 증가량의 그 둘의 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합의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여기 또 나와 내려올 때 등속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퍼텐 감소량이 다 날라간 거예요. 퍼텐 감소량이 역학 감소량인 거야. 2분의 3 2 0이야. 그러니까 어때? 올라가면서 2분의 3 날라가고 또 중력 퍼텐 증가량 이게 바로 여기서 퍼텐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또 2분의 3 만큼 또 운동에 감소하는 거야. 2분의 3 2분의 3 결국 운동에 감소량은 3 2 0이다. 그 값이 여기에 몇 배다 하고 나오고 이제 여기서의 역학 보존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 문제 설명을 거의 다 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물리랑의 연결 연습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돼요. 이 문항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월학평문항은 이 수능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문항이 출시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있네. 마지막 직전에 이 수트계의 60-08번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아주 선량한 해프닝의 아니 선량한 페이크. 왜? 선량한 페이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이 두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두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역학 보존. 여기서는 운동 쪽으로 이제 일을 사엠제의 힘을 운동 쪽으로 일하거든 이 놈이 이만큼의 한 일이 역학의 증가량이 되는데 이 높이차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높이 위치 변화 결국 뭐예요. 공간이 위치 효과를 얘기하죠. 제곱의 차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0이고 v고 2v니까 어때? 제곱의 차 제곱의 차 나오잖아요. 여기는 v 여기는 2v 제곱의 차 몇 v제곱차 3v제곱차가 h래. 3v제곱차가 h래. v제곱차는 얼마? 3분의 h 그래서 이 높이를 3분의 h라고 해서 알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여기서 역학하는지 뭐 m제치 더하기 2분의 mv제곱 그거 하면 작살나요. 시간에 망합니다. 폭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곱의 차 바로 끌어서 이게 3분의 h고 결국 이 4mg라는 힘이 역학에너지의 증가량이 되는 일을 해서 역학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큼 올라간대요. 그럼 올라가서 또 퍼텐에너지가 또 중력 퍼편도 증가합니다. 얘기되겠죠. 특히 이 부분은 이 4mg의 힘이 한 일이 역학에너지의 어떤 증가량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역학보존 역학보존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보존 역학에너지를 추가시켜서 역학에너지가 추가된 값과 같다. 이렇게 통으로 가도 되고요. 연구하세요. 음미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꼭 연습하라고 당부해드리는 문항입니다. 둘둘 수능 문항 둘둘 수능 문항 둘둘년 유평 문항 또 둘둘 아 이거 6평 아니야 10월에요. 이 중에 제일 고난도가 이거에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수능이나 유평은 공개가 잘 되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도 가지니까 볼텐데 이건 또 학평이라고 조금 내려놓죠. 훌륭해요. 난이도가 가장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충돌 상황에서의 운동량 보존의 관계로서 속도를 판단하고 속도 나아가서 운동에 판단하는 그런 관계로 준비가 되는 부분이랍니다. 자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의미에서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거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곱씹고 설정안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물리학이 만점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자 또 유평 끝나고 우리 모진 그런 감정 다 우리 선량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화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댑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부딪혀보세요. 싸질러보세요. 파이팅! 어 한마디 되실까요? 물만대! 그렇죠. 약속 dum이 떼어 Bagh징 우리 usters 안